인천항만공사는 오늘부터 인천항과 백령도, 연평도 등 서해섬을 잇는 연안 여객선에 실시간 운항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스마트폰과 PC로 인천항 여객터미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시간 기상 상황을 반영한 여객선 출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기상확화로 여객선 운항 시간이 바뀌더라도 운항 정보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터미널에 나와 배를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.